이런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천안 풍세면에 AI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던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우병원성 위험이 높은 H5형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는 AI에 감염된 뒤 면역체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사례를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 감염되는 국내 첫 사례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농장 관계자의 시료도 채취해 인체 감염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